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박수 주시고 나오세요. 네, 어서 나오세요. 인도네시아에서 온 새엄마 아들 모마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우리 오빠 놀고 싶어서 왔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는 아들 만나서 오빠, 주를 받아서 딸 낚아와서 한 번 화이팅하고 안아도 되나요? 한 번 안아도 되나요? 오빠, 기억 좀 보내주세요. 그럼요, 그럼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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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메 정도, 느낌이 왔어요, 왔어. 오빠, 느낌이 왔어, 고맙소.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2년 됐어요. 12년이? 네. 근데 아기가? 3명이요. 3명? 근데 아들 만났어요. 아들 만났어요? 네. 딸 낚아고 싶었는데. 아, 따님 낚아고 싶다고? 네, 네. 아, 근데 어떻게 여기 한평신랑하고 이렇게 인연이 됐을까요? 아, 12년 전에 우리 아빠하고, 신랑하고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아, 시아버님하고? 네, 네, 네. 인도네시아 그때 아까시 두 명 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아쉽고, 하얗고 예쁘고, 아직 일어나서 낚아고. 근데 우리 신랑은 이렇게 하더라구요. 아, 그 날씨가 없는데 신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막 이렇게 했어요. 네, 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우리 아빠가 바로 전화 해가지고. 네. 어, 여기 있는데. 키는 작는데. 네. 피부도 갑갑하고. 네. 그런데 엉덩이가 커서 아기 잘 낳을 것 같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시어머니한테 전화 해가지고. 아, 예, 예, 예. 우리 시어머니. 그래라오. 그거 데리고 오라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 가지고 왔어요. 네. 그래서 너무 잘나서 아들만 낳으세요. 아이고 좋지요. 좀 잡아주세요. 우리, 우리 새끼들은 잘생겼죠. 어디 봐요. 어디 봐요. 아가. 저기요. 어디요. 아가. 아가. 아이고 저기요. 손 한번 흔들어와. 우리 집 손 한번 흔들어와. 근데 인도네시아는 다들 다녀와요? 아, 1년 전에 다녀왔어요. 네. 네. 어머니도 가지고 계시고. 친정어머니. 친정엄마는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는데요. 작년에 셋째 선주 분 닫고 여기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서 한 달만에. 갑자기 서러져가지고. 막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내충양인데요. 아. 네. 수술해가지고. 잘됐다가 갑자기 또. 여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러시구나. 네. 사실은 우리 친정엄마한테. 하고싶은 말도 많는데. 네. 아니 간단히 줄여서. 말씀하세요. 응. 잘 보고 계시죠? 응. 4년만에 엄마하고 만났는데. 4개월 만에 같이 살고. 네. 갑자기 엄마 놔두고 갔네요. 엄마. 아. 아. 보기 왜. 저는 엄마 아빠. 네. 딸로 태어나서 너무 감사하구요. 네. 앞으로 더 열심히 살구요. 네. 더 자르려고. 네. 엄마 편하게 쉬세요.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단 어렵게 진행하였습니다. 노래는 무슨 노래 하세요? 우지 마라입니다. 네. 우지 마라. 우지 마라. 우지 마라. 사랑이 랑 다퀴 롱롱롱롱 도와나 부산요 다스위문도 산지 나지 마라 우주 왈오라 다스위문도 산지 마라 우주 왈오라 우주 왈오라 우주 왈오라 우주 왈오라 사랑이 랑 다퀴 롱롱롱롱롱 도와나 부산요 가슴이 내 꿈을 살지 미뤄빌랑 남기지 마라 우주 왈오라 조개진 운명이여 번드라노니 나는 내 밤의 길은 새 우주 왈오라 나지 마라 우주 왈오라 우주 왈오라 우주 왈오라 우주 왈오라 청소대 체험 마을 변필란입니다 상토둑대 우주 왈오라 우주 왈오라 우주 왈오라 우주 왈오라 흘러가는 저 배는 어디로 가느냐 내 품함이 바라나 물을 지을 마라 파도의 손이 구슴을 꾸며 희망으로 부술걸 아아아 어디로 가느냐 내 품핏 그렇지!